위메이드는 디파이 1.0을 출시한다라고 11월에 말을 했고 자 그리고 오늘 위메이드가 디파이 서비스를 런칭한다라는 공식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쓰이는 토큰이 바로 클레바다 자 그리고 우리 클레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위메이드를 들고 있는 사람 위믹스를 들고 있는 사람은 클레바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클레파이.파이낸스에 들어오게 되면 클레이스타터라는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쭉 내려보세요 내려보면은 위믹스 스테이킹이라는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벤트풀이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위믹스를 스테이킹시키면은 위믹스의 수량만큼 KSTA라는 토큰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 KSTA 토큰을 클레바 프로토콜에 스테이킹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클레바 토큰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장현국 대표가 말하는 디파이 토큰을 위믹스 들고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클레바 스테이킹이 종료되고 나면은 우리가 KSTA를 스테이킹시킨 거 있잖아요 그것도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KSTA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물량을 늘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의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어디고 자 클레바 공식 트윗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KSTA 토큰을 보유한 모든 분들에게 론치포드에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으며 자 이 부분 재끼고 위믹스 보유자 여러분은 클레이 스타터를 통해 KSTA를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보상이 주어지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클레바는 위메이드가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 보유자에게 이러한 클레바 토큰을 나눠주는 거죠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믹스 보유자 여러분 클레이 스타터에 위믹스 스테이킹 풀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해당 풀에 위믹스를 스테이킹하면 KSTA가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자 그리고 KSTA를 스테이킹하면 클레바 토큰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레바 스테이킹이 종료되면 우리가 스테이킹 시켰던 KST 전량을 돌려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위믹스만 들고 있으면 많은 토큰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토큰은 바로 KSTA 그리고 클레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시기가 정해지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시기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나 커밍 순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위믹스 스테이킹이 열릴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빗썸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수리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악재라고 여겨졌던 빗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보류가 이번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썸의 의존도가 높은 위믹스에게도 어느정도 시세적인 반등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믹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꼽히던 이 빗썸 가상자산 신고 수리 보류가 해결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믹스가 지금 이 시점에 무언가 악재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특이한 악재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과 위믹스는 커플링 되진 않습니다만 비트코인이 정말로 더 많이 빠지게 된다면 위믹스도 조금은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 정도는 있다 이 걱정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빗썸으로 많은 투자금액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사를 읽어드리자면 가상자산 투자자 빗썸으로 몰린다 내용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지금 업비트 쓰는 것보다 빗썸 쓰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빗썸의 신규 설치와 이용자 증가율이 업비트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빗썸의 위믹스가 있으니까 빗썸의 전도 유망한 코인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빗썸으로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썸의 이대주주인 위메이드에게도 아주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위메이드는 위메이드대로 위믹스는 위믹스대로 호재를 또 가지고 있고 위메이드와 위믹스는 결과적으로 동반 성장을 하기 때문에 둘 다 너무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말할랬노 자 그리고 이 클레바 스테이킹과 별개로 위믹스 단일 스테이킹도 연내에 나오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위믹스를 스테이킹해서 위믹스를 추가적으로 받고 또 위믹스를 스테이킹해서 차후에 출시될 신규 게임의 토큰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믹스 호재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호재를 생각해 본다면 개수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제가 끝에 정리를 한번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투하세요 hiëo 재밌어요 보moon 왜요? Sande kaikki sans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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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sed 잠재 잠재 기억 잠 coração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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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